도중에 엘투 누르면 기술이 나와? 엘투 누르면 네가 서브미션 가능하면 바로 나와 아무데서나는 안나오지 모든 포지션에서 거의 다 있긴 한데 그 캐릭터에 없으면 안 나가는거지 그렇구나 비제의 인성보소 머리 날라갑니다 머리 날라가요 거기 있으면 바로 이거 들어가지 머리가 터지는거지 이렇게 터지는거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어 뭐야 난 죽었구나 여보세요 와 진짜 교활하게 되게 22가 되셨네요 겨우하러 다녀 이게 다 기술입니다 여기서 이제 싸우다보면 네가 스테미나가 빠져 그럼 바로 들어가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바로 여기서 네가 에론도 가르쳐줄게 이것도 가르쳐줄게 이게 필요야 이걸 모르겠어 이리로 나와봐 내가 이렇게 그거 무해 타이 가드가 들어가잖아 아론을 누르고 있어 일단 위에 걸 담았거든 아론을 누르고 있으면 그러다가 내가 발을 뒤로 빼면 R2로 눌러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아론 누르고 있다가 아론 누르고 있다가 발 뒤로 빠지면 R2 다시 막아봐 이걸 위로와야지 팔 부러져서 내걸 못 막는거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여기서 아론 누르고 있다가 내가 이제 이거 하면 R2 나 최소는 다해서 누르고 있어 지금 물타이 나한테 걸어봐 네가 나한테 걸어봐 어 어 잠시만 어 물타이 걸어봐 여기서 네가 아무거나 때려봐 펀치든 뭐 펀치든 뭐 발이든 어 막잖아 이렇게 막 그거 나가 거의 여기서 때려가지고 팔을 일단 그냥 풀어뜨리는게 가장 중요하겠네 그치 막고 그냥 바로 브레이크 걸면 돼 이렇게 한번만 한번만 막아도 브레이크 거의 한방이 풀리거든 칸너믹레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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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는거 알고있었어 어 알고있었어 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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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세요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이제 가세요 1분 남았으니까 제가 곱게 보내드릴게요 후후 오늘은 암바로 끝내볼까 하하 와 진짜 아 어 어 이게? 이게 감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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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끝났다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라운드 다 끝났어 자 내일 아마 낮에 정도 어 아 내일 낮이랜다 내일 아침에 보면 있을겁니다 여보세요? 자주 좀 합시다 연습 좀 나 하루로는 나 어느정도 알긴 알겠는데 끝났습니다 재밌다 루님 랭킹 어디서 봅니까? 랭킹 얼티미 들어가야돼 진호님이 지금은 나보다 더 높을걸? 진호가? 진호님은 계속 게임하는데 난 게임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진호가 생기링킹이야? 어 진호님도 미들급에서 십몇인가 그래 와 미쳤구나 진호님은 남자가 아니야 복서에서 그라운드로 갈아탔단 말이야 그라운드가 너무 대세니까 그랬겠지 남자는 복서야 복서 아 캐릭터 만들어야돼 어 만들어야돼 다음에 하자 그거 또 언제 만들어 제대로 만들고 싶어 하려면 한 게임 제대로 합시다 오케이 네 초대할게요 다시 오케이 야 근데 우리 클럽원들 그렇게 게임을 잘했단 말이야? 진호님은 근데 UFC 1에서도 많이 했잖아 그랬구만 내 기술중에 4개가 4개인가 3개가 맥그리가 꺼야 난 얘나 한번 해보는다 어 갑자기 오늘 치킨 먹고 싶어졌다 한 마리 뽑아 먹어야겠다 치킨 나도 치킨 먹고 싶다 나 오늘 밥도 못 먹었는데 이따가 먹어야지 오늘 나루토 저기 하나 만든 기념 포스터 만들었네 아 버스 만들었지 3시간 3시간 늘었어 너무 건성으로 만든 거 아냐 뭐가 건성이 개잘 만들었는데 방송국 가서 보고 오세요 딱히 안 썼단 말이야 그런 거 하나 만들었는데 10시간 써야 진짜 정성이 들어갔다고 하지 3시간 치 10시간 정도 되게끔 만내면 그것도 능력이죠 싸움 전에 상대를 열을 올리시네요 내가 동기부여를 주는 거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래도 30이기 때문에 못 이기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진짜요 맨업 맨업 게임 하자 맨업 세계랭킹 20몇 이분이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아닌데요 끝난다고 엣지 아주 그냥 나무리 날라갔어 나무리 날라갔어 나무리 날라갔어 머리 날라갔다고 어 잠깐 또 날라갔는데 저기요 저기요 그치 그치 오우 이야아아아 저 슈퍼맨 팽치 진짜 저거 완전 좋아 와아 우와 Flug 아 진짜 아 아 하지만 미안하지만 머리 좀 가져갈게요 마부님 잠깐만 이거 아닌데 잠깐만 누워계세요 잠깐만 누워계세요 잠깐만 누워계세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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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잠깐만 잠깐만 큰일났다 내가 지금 위험해 됐다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아 오우 오우 어 이게 주먹이 느려 아 아 똑똑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개웃기네 진짜 중요해 아 아 저도 그래도 웃음이 많은 게임은 흔치 않습니다 아 똑똑 안계세요 하하하하 아 내가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 죽음의 노크락 하나 올렸거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스테미나 없는데 개약하게 주먹으로 때려 죽였거든 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죽음의 노크 영상 하나 나오네 아 주말에 합니다 나루토리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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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리킹 20 이라기 때문에 뭐 이 분은 이길 수 있는 분이 뭐 19분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23이니까 22명이네 그라운드 잘못 만나면 진짜 힘들긴 해 죄다 거의 그라운드던데 초대했어 그러면 우리 클럽 내전하면 절대 참여하면 안되겠네 한번 해봐 괜찮아 거의 진호가 거의 캐리하겠네 아니야 지금 봉헌님도 요즘 조금 조금 물오르고 있고 그럼 더 참가하면 안되겠네 아니지 참가에 의미를 두는거지 그러면 형 이렇게 하자 내가 만약에 참가하잖아 형 그럼 나를 최대한 우승시켜봐 가능할 것 같아 아 그런거 있잖아 영화도 보면 우리 유튜버에 그렇게 올리자 훈련 1일째 훈련 2일째 해가지고 예전에 그 뭐야 우리 흑역사 어썸너츠 아핳핳핳핳핳핳 어썸너츠 하듯이 어 며칠째 며칠째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이제 그 리그 딱 당일날에 내가 딱 나가는거지 진짜 형 이렇게 한 마디도 다뇨와라 아 따가가지 트로피 들고 다녀와라 아까 아쉬운 게 얼티밋으로 친선전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진짜 제일 아쉬워 그건 안 돼 나 돈이었기 때문에 함군형 캐릭터가 김정은이라고요? 밑에 뭐였더라? 뒤에 로켓 탄 여자 밑에다가 무슨 1호였던가? 아 그런 건 위험해 간첩 온다고 아 지리네 나도 하루빨리 해야겠네 안 되겠네 말지 않았지? 진짜 UFC2는 얼티밋이 최고야 아무튼 우리 리그 한다 그러거든 어 하겠지 하시겠지 한다고 와가보이 보니까 콘텐츠 준비하고 계시던데요 어 그때 나 참가하기 가는 거야 아니 아니 우리 클럽 레전리그 어 그러니까 클럽 레전리그 그거 말고 와쿠토 형이 뭐 UFC 리그 한데? 어 UFC 클럽 레전리그 한다는데? 클럽 레전말고 다른 건 안하잖아 진짜 모르겠어 그 루님 네 그리고 제가 UFC 리그를 할 생각인데 해서 같이 합시다 전 참가를 하고 싶은데요 참가하고 다녀오세요 어 원래 시상직에서도 다 그런거 아닙니까? MC보다가 다녀오고 상 받고 근데 이제 진지하게 안되나 진지해 진지빠라 좋아 좋아 얘 얘도 킥이 이 모양이야 네 너 킥을 많이 쓰는거야 너 킥을 많이 쓰는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뭐야아 이게 아저씨 발타져요 아저씨 발타져요 에휴 막은거야 내가 태권도 할때 이집 많이 했거든 아 이런거요 오 괜찮아 괜찮은거야 아이케 난 괜찮아 오 오 오 오 오 오 가라아 이야아 우와 우와 어 뭐야 이걸 빠져 이걸 빠져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야 채도호 왜이래 야 채도호 왜있다고야 취드워 뭔가 임팩트가 없어 얘가 그렇지 턱 턱 어 배웅게 잡기 시작했지 야 덤벼 아 진짜 초반분익이 나쁘지 않은데 초반분익이 나쁘지 않은데 다펀맨이 보고싶어요 지금 오오오오 그리워 이제 거짓말 야 얘 왜 물주먹이야 얘 무슨 야 너 배랑 머리 다 터졌다 야 너 배랑 머리 다 터졌다 야 너 배랑 머리 다 터졌어 가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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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이 살리네 종이야 아 제가 제가 그 캐릭터 좀 약하긴 한 것 같지 쓰러지니까 내가 좀 무리 해가지고 나 더 털렸어 아 야 근데 얘 케이크 왜 이렇게 약한 것 같지 아 약하긴 해 딱 봐도 지금 근육이 없잖아 고등학생들 중에 저런 분 많아 밥 안 먹어가지고 오우 오우 내 케이크 진짜 너무 아프게 만든 것 같애 아 아 되겠다 필살이 써야겠다 헤헤헤 어 어 잠깐만 야 어 어 어 아 바워 미켓 와 저건 또 뭐야 와 머리 깨졌네 어 머리 터졌어요 마무라 잘가 아아 아 이거 진짜 기술의 차이다 이거는 이건 진짜 캐릭터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맥그리거 죽였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거 이게 클린치 상태에서 되게 진짜 잘 쓰면 좋긴 좋거든 내가 너 드디킹 날린거 어떻게 한거야 한번에 뭔가 좀 세던데 어 그게 왜냐면 가드가 안돼 가드가 불가 어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면 가드가 안되더라고 그 니킥 제대로 한 대 맞으면 무조건 진짜 거의 그러기야 아니 왜 그런거지 태권도킥에다가 니킥 그거 뭐지 퍽 쓰고 저거 맞으면 진짜 그냥 한방이야 왜냐면 무방위 상태에서 그냥 맞는거잖아 거의 카운터만큼 데미지가 들어가 아 나 궁금한게 있는게 저 기술 어떻게 쓰는거야 저거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방 더 합시다 그니까 나는 결국 그걸 얘기한거야 그걸 오세요 들어오세요 내가 가르쳐줄게요 저거 하나 배우면 여러분들 이제 급강해질거 같습니다 저 초대 보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케이 오케잉 눈탱이가 밤탱이 됐습니다 그니까 그라운더고 클린치고 진짜 뭐라고 해야지 선택지가 되게 많아 선택지가 형의 문제는 다 안알려줬다는거야 다 안알려준게 아니지 나는 분명히 막는 방법 다 가르쳐줬어 저건 안된다며 가드가 안된다며 그니까 내가 저걸 돌리기 전에 니가 풀어야지 알트로 참 진짜 그런거네 어차피 1만 알면 되는데 2부터 10까지 니가 알 필요가 없다 그거 아냐 1만 알면 2부터 10까지 안당한다 그거 아냐 1 2 3 4 5 6 7 8 9 0을 가르쳐줬는데 내가 시비를 가르쳐줄 필요는 없잖아 그니까 그걸 알면 시비를 갈 이유가 없다 그거 아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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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이게 없는 캐릭터도 있던가 이게 기본기술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아 개가 있는데 왜 없어 야 너 지금 채도 무시한거야? 아 무장했지 지금 국뽕 국뽕 국뽕의 치약인데 여보세요 지금 알도 맥그리거 했다가 개 털린다고 지금 나 댓글에 개 개 따위가 지금 신경쓸 만한 거 여유가 아니에요 루님 지금 하하하하 걔한테 당연히 이겨야지 자 일로와서 요거 타이 클릭 딱 하면 에론 누르면 어 휩이라고 있어 휩이라고 어 해봐 어 해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거야 그래서 발 발? 뭔 발? 아 발 공격을 하라고? 어어 해봐 휩하고 그렇지 거기서 발 이거 뒤로 하면서 에론 누르고 뒤로 하면서 했단가? 좀 약한데? 그니까 이렇게 걸고 응응 아 이거 잠깐만 그거 아니었어 잠깐만 이거 맞는데 데미지가 데미지가 누적되는거야 누적 아 이거 이거 아 근데 이거 얘말고 엄청 세게 들어간 키 있는데 아 해봐 형 한번 가드 해보겠고 가드 되네 아냐아냐 이거 밑에 막아서 그래 잠깐만 이거 가드 불가능인데 어 머리는 불가능일텐데 어 머리는 물가능이네 어 배는 되는데 머리는 불가능일거야 아 여기서도 그냥 바로 넘어뜨릴 수 있고 니가 여기서 에론같은거 누르고 피할수도 있고 잠깐만 다시 한번 걸어봐 휩해봐 휩 하고 니키 잠시만 여기서 뭐 있나? 없을걸 여기서 그냥 무조건 니키 밖에 없어요 거의 그게 아까 그렇게 쎈단 말이야? 어 이게 누적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야 누적 데미지가 두방만 맞아도 머리가 절께대 머리가 아 그러네 그러네 그니까 저 상태에서 한번 맞으면 그냥 바로 머리 터지는거지 아 오케이 자 한번 날려봐라 응 뭐 아까 그거? 어 오케이 어 그렇지 한방에 가잖아 바로 한방에 가네? 그니까 이게 이게 진짜 그게 있다니까 파워가 어 그러네 한방에 가네 어 잘 보고가지고 어 오 야 개 개놀랬어 나 지금 순간 순간 개놀랬어 한방에 가네 와 자 합시다 이제 어 지린다 어 들어와 들어와 아니야 아니야 아 까비 어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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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아 스태민 없어 스태민 없어 아 이거 막는 법 알겠다 아 이게 중단으로 막으면 다 막아지네 그래 중단은 막 막히더라고 이거 진짜 잔인한 게임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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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누르면 막아져 R2 누르면 R2? 어 이게 중단 방어거든 이게 막는거야 네가 지금 어 어 어 나 다리 파열되는데 나 지금 어 다리 지금 닭살났어 지금 아 아 아 아 아 이거 너무 잔인하다고 이게 어 다리만 때려 왜 야 무릎 꿇어 야 무릎 꿇어 야 야 아 아 아 아 여러분 뭐 제 최 두어 어 최두어 머리 부숴버리겠습니다 어 내 다리가 아픈 것 같죠 흐흐흐흐흐 오 그렇지 그렇지 어 플롱 콤보 좋아 근데 지금 니가 스테미더가 없잖아 그럴 때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거지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다가 머리 다시 머리 야 아니야 아니야 오 잠깐만 우리 채도어 괴롭히지마 오우와 안되겠다 짬밭 아 아 나 진짜 하이킥 아 하아 에터집니다 아 도망간다! 야 이거 진짜 거의 게임 이상이야 진짜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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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네 아 여기서 한번 딱 치고 어 잠깐만 와분아 어서오가! 어! 어허허허허허허허 고맙다! 후! 후!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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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보세요 오우! 그 힘을 잃어버렸어! 아 쟈은 게임 플랜을 볼 수 있어 상대방의 힘을 잃어버려 진짜 2분만 남아있어 좋은 힘을 잃어버려 그리고 다시 아주 좋은 힘을 잃어버려 와! 아아아 오! 아! 저 흑은 болanter 얼 cual 치고 오! 16개! 성분함! 아! 이야 콤보 좋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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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네 왜 한 대만 맞으면 이래? 얘네 왜 한 대만 맞으면 이래? 카운터 카운터 하이킥 카운터 저기술이 왜 저렇게 센거야? 카운터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기술이든 간에 카운터 한방 제대로 들어가면 저렇게 터져 진짜 거의 럭키펀치 아 뱃살이 출렁거리는 것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뱃살이 출렁거리는 것 봐 하하하하 배빵승 배빵승 아하 아 뱃터져 죽었어요 고맙습니다.